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릴레이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종목들 잘 한번 체크해두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제 자주 저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이제 정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후독한 미소와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의 센스있는 멘트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으면.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5가지, 5가지 종목, 10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차용주 소장은 SK, 남양유업, DEO, 한국조선의향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XS바이오, KG, 이니시스, 넴바블, 덕산 네오륵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내가 요즘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나도 사려고 했던 종목인데 라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마지막에 조금 더 그 종목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과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함께 종목 소개하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SK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제 뉴스가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하나는 SK텔레콤에 대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SK가 지금 동남아에 투자했던 그랩이 현재 지금 미국에 직상장하면서 2,500억 투자한 게 약 4,400억 정도의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지분가치가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SK가 현재 지금 다양한 탈바꿈을 하고 있고 주가도 현재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기업의 수익 모델을 개편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홀딩스라는 이름을 사명해서 뺐는데요. 일단 투자회사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아의 재팟에 이어서 현재 자회사인 인천에너지와 같이 현재 지금 SK주유소에서 수소연료보급을 위한 그런 준비도 지금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SK 자회사인 SKIET가 또 공모를 하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IPO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들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에 서고 있는 SK이 최근에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도 현재 30만원 밑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30만원 밑에서는 정말 소위 말해서 줍줍해야 되는 그러한 주식들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것을 돌파해내고 난다면 36만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없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SK 지주사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차영주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IPO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SK를 지금 줍줍 빼보자고 차영주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을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심화되고 있죠. 사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확진자가 94만 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전거래일의 연속적인 관련된 부분 검사를 할 수 있는 FDA 이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게 네 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부분에서는 거의 의심할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된 회사들, 키들이나 에보트 이런 쪽만 FD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사실 이제 또 이 기업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만 해도 물론 그 계약 기간이 3분기까지 좀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매출은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분기에 나타났던 그 매출 자체가 사실 전년도를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어팡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으로 SK와 액세스바이오를 보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황금알님이나 조선수님이 아 SK 좋아 좋아 아 SK 아닌데 이렇게 또 상반된 의견들도 있으시고 액세스바이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잘 모르는 종목도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렇게 릴레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도 한번 잘 탐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탐방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조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경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해서 남양유업을 들고 왔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양유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문제인데요. 회사가 여러분들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생긴다? 그럼 김치를 드시죠. 저는 이렇게 농담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식선에서도 이런 것들이 물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물론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대중적으로 효과가 낫지 않다는 것을 회사가 나서서 홍보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실망했다. 앞으로 남양유업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투자자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날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제도 상한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게 루저 게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현명한 게임에 들어가느냐가 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게임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다른 사람도 이 주식의 가치를 인정해서 이 주식을 더 비싼 가게에 사줄 것이다. 이거는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따라잡으셨고 그 다음날 상한가에 따라잡으셨다라는 분들은 나보다 다소 조금 멍청한 사람이 이것을 고가에 잡으려고 그런 것을 기댄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은 해선 안 된다라는 컨셉으로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하창원 본문장님도 보셨죠?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이게 실제로 나온 거야? 아니면 무슨 저는 합성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서진도 맞습니다. 합성한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도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가가 좀 꼬꾸라지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희의 메시지도 한번 드리는 의미에서 차영조 사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남양유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교육주들이 또 한번 움직였고요. 또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지주들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결제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 제지나 아니면 이런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과 좀 상승 탄력을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력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수료율이 높은 글로벌 가맹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글로벌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거의 두 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TT 관련된 그런 가맹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누적 고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기타 플랫폼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가맹점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택트 관련된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온라인 쪽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케이지 이니시스 하차원 본부장이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케이지 이니시스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어제도 다른 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케이지 이니시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그런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지금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이제 디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치과에 가서 그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손에 익은 것만 처방을 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처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디오 같은 경우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사들이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의 손에 있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은 경제적 해자를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주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익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디오가 다소 좀 앞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가 작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너무 하나 익숙해져 있고 임플란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만 디오가 영업익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똘똘한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움직이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그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초를 남겨두고 디오에 대한 설명을 마쳐주셨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에 댓글이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벌쳐지고 있는데요. 자, 황금할림이 KG 이니시스는 6점 줄게요. 그리고 디오, 디오도 좋다. 이런 식의 의견들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오스템 인플란트만 보지 말고 디오도 보자라고 차용규 소장님이 알려주셨고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넷마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2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5개 지역에서 먼저 좀 진행이 됩니다. 6월에 진행이 되고 이제 2022년 상반기에 이제 전세계적으로 좀 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2의 나라는 일단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작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븐나이츠 시리즈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기존 게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의 블락을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임이 유지가 잘 되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신규 게임이 얼마나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게임의 라인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북미 또 타파스 미디어와 함께 이제 웹툰 관련된 시장이 또 진출을 합니다. 또 최근에 또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 관련된 IP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계속적으로 좀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이 또 지분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빅히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지분에서 또 수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들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일단 여기까지 시청자분들도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투자 방법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지막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릴레이 이어갈까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들고 왔었었다가 시간이 없어서 방금 소개를 못했네요. 다섯 번째 종목이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으면 벌써 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일봉차트 같은 경우 대형주가 현재 지금 13만 원대에서 멈춰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고점을 뚫고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선박수주와 재팟이 터지고 있죠. 다양한 선박수주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한국조선해양에 5척의 수주가 들어왔고요. 미포조선도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고정비성 비용이 큰 기업 같은 경우 수주가 들어옴으로써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조선주들은 바닥을 찍었다. 조선주들이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선박에 대한 운송량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수주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선박수주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인도가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안 겨누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지난 월요일에 목가 소개를 못하셔가지고 오늘 해드렸지만 여전히 괜찮다, 매력적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창원본부장님의 네 번째 정보 확인해볼까요? 덕산 네오룩스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OLED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도가 워낙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력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노트북, 스마트폰, 대형 TV 이런 쪽에 계속 나아가고 있고 또 중소형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나 OLED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또 정제 설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또 증설이 되면서 과거보다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폰 시리즈가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갤럭시 쪽에서도 좀 이제 출하가 된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삼성이 채택되면 시장이 커지고 아이폰 쪽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신장의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선 네오르스를 짧고 굵게 핵심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너무나 아쉽지만 이렇게 또 오늘 8개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8가지 종목 늘 저희가 10개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8개만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저희가 빨리빨리 해보면서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불사조님이 댓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민영불사조님이 넷마블을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주셨고 SK의 매수가 목표가가 좀 궁금하다. 이거를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차용유 소장님. 일단 SK 매수가부터 말씀드리면 30만원 이하에서는 저는 적절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좀 높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40만원 이상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를 35만원에서 40만원대 그때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를 좀 정해드렸고요. 이번에 하창원 부문장님께 넷마블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끝에 못하셨던 얘기 뭔가요? 네. 어떤 부분을 더 들어보고 싶으신지 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지분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뭐 이제 창투사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던 것도 어떠한 이제 특정한 부분이 상장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지분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뱅이나 좀 지분투자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이 좀 인정이 받는다라면 충분히 뭐 정거점 라인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민영구사조님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해 주신 것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